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두 선수의 약간 아픈 기업들을 좀 물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너무 너무 아픈데 그날 그냥 그날 어떠셨어요? 여기 써있네요 영혼까지 탈탈살렸다 근데 그날은 좀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뭘 던져도 치더라고요 뭘 던져도 어느 곳에 던져도 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야구하면서 그렇게 탈탈 털려본 적이 없는데 전무호무한 날인 것 같아요 울었다, 눈물 흘린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근데 이건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와서 할 얘기지만 눈물을 흘린 기억이 없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2군이 2천 경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광주에서 끝나고 인천을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2천으로 가는 거였는데 2천으로 가는 차편 안에서 갑자기 전화가 막 불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아 이게 전화가 불이 나는 거구나 막 와 이거 뭐야 이러고 들어갔는데 뭐 이 메시지에 첫 마디가 괜찮냐? 어떻게 된 거냐? 이러고 나는 사고를 안 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봤더니 그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봤는데 오해 소지가 충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진짜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도 요즘 저녁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으니까 가끔 뭐 스포츠 기사도 보고 하는데 잊을만 하면 약간 야 이제 좀 묻혀가는구나 하면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 구차한 변명은 그날 6월 말이면 좀 덥잖아요 수비를 제 기억으로 한 번 수비를 나가면 한 40분 가까이 앉아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열기가 엄청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세리자국 친구께서 수비 공수교대를 하는 타이밍에 이제 제가 힘들 걸 아시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면서 이걸 까서 제 손에 쥐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이제 앉아서 한 모금 딱 마시면서 그 영상이 시작이에요 그렇게 된 건데 너무 더운 땀도 많아가지고 이런 눈 옆에 이렇게 막 이게 땀이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있는데 이제 그림이 지영이 이렇게 막 머리를 막 괜찮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에너지 드링크를 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막 심박수가 빠른데 한 모금 두 모금 이렇게 들이키니까 이게 생리현상이 근데 또 선배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으려고 했더니 이게 누가 봐도 약간 이렇게 어깨를 들썩인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가 좀 이 영상이 뭔가 흥망을 좌우하는구나 뭔가 아니네요 뭔가 아니다 뭔가 아니다 제 제 변명이 울진 않았다 하지만 예 팬들의 응원과 좋은 이런 말씀들은 마음 깊이 잘 새겨 아직도 잊혀질만 하면 나올 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울진 않았지만 그렇게 분한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장님들한테 이걸 물어봐도 될까요? 아니면 패스할까요? 전 다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겠죠? 가볼게요 탈락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우연찮게 심장민연수를 저 복도에서 봤었어요 딱 발표되고 되게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날 그냥 그날 어떠셨어요? 탈락했을 때는 부산이었어요 그때는 어 1차 때는 말이 안 됐죠 제 입장에서는 그 왜냐하면 성적으로는 그때 당시 이제 리그에 세 손가락만 들어가는 수준이었거든요 야 이거 왜 안 됐지 라는 생각도 컸죠 네 그때 당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제 제 눈치를 봐줬죠 눈치를 좀 봤죠 왜냐하면 당연히 될 거 되는 성적이었으니까 여하튼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저는 좀 냉정한 편이라 그때는 오히려 더 덤덤했어요 왜냐하면 좀 확장이긴 하지만 시간이 분명히 지나면 부산 선수가 나올 수 있고 아프라고 누구한테 저주를 내지는 않지만 분명히 상황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준비를 했죠 그리고 뒤에서 계속 잘 되셨어요 맞아요 네 그때 솔직히 좀 말이 안 됐긴 했죠 제 입장으로서는 2차 때는 그때가 더 그랬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이미 제가 시즌을 보면 초반에 페이스가 좀 안 좋았어요 항상 항상 초반에 페이스 안 좋았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국가대표라는 거는 전 지금도 군대를 갔다 와서도 말씀하지만 언제든지 제가 잘해서 뽑히고 싶은 데는 국가대표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네 저도 준비를 했죠 앞으로 왜냐면 제가 페이스를 슬로우 스타트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잘 준비를 하고 네 그때 당시 1차 때는 그냥 그렇고 2차 때 2차 때 이제 끝났죠 왜냐면 체력도 다 이미 다 떨어졌지 그때는 팔도 안 좋았고 2차 때는 솔직히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이미 페이스가 떨어져서 방울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어요 2.22 전반기 끝났을 때 2.20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페이스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또 교체 한이 많이 또 기사가 나오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2차 때 생각했죠 아 1차 때 이 정도 성적으로 안 뽑았는데 2차 때 뽑힐까 근데 내가 안 뽑힐 걸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안 뽑힌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2차 때 이제 좀 쿡 갔죠 거기에 잔부상도 오고 계속 맞아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멘탈이 나갔네 토탈 성적은 4.07에 뭐 이렇게 했지만 볼렛도 볼렛률도 낮았고 2012 13 14 15 16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볼렛 퍼센트가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8년은 성공한 시즌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여하튼 외부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땐 고등학교 때 대표팀 해봤거든요 청소년 대표를 진짜 대표는 성인 대표팀이잖아요 누구나 자꾸 뭐라 그러면 다 꿈이라고 그럴까요 국가대표 한 번 가슴에 국기를 달고 뛰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국가대표 이게 시즌이 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뽑히려고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증명은 선수가 하는 겁니다 그냥 두 선수 2년 동안 했었던 에피소드 제일 재미난 게 있으면 그냥 에피소드라기보다 스마트폰을 못 쓰니까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또 같이 룸메이트였어서 신병대 그런 대화를 통해서 되게 성숙해가는 나이를 먹어가는 잘 먹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야구를 했던 날보다 그만둘 날이 더 빠를 거니까 저희가 초등학 때부터 지금 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길어봤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개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스물 서른 후반쯤 되면 다 그만두니까 그런 것도 하고 마지막 불꽃 한번 잘 튀어 보자 가면서 야구의 전성기 만 28세 만 34세라고 하니까 독자들이 성무가 그런 면에서 좀 좋은데 이게 진짜 사회와 단절된다는 게 10시만 넘으면 티비가 그냥 멈춰요 이게 막 잘 나오다가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자야되면 아 불도 꺼야 되거든요 소중해야 돼요 부드러운 취침음악 울리고 형 둘이 누워가지고 이제 감수성 터져가지고 우리 미래가 뭐 이러면서 많은 나날들을 보냈죠 그것도 처음에 좀 덜 피곤할 때만 한 10시에 불 끄면 11시 11시 반까지 얘기하자 이제 나중에 이게 뒤로 갈수록 피곤하니까 나중에는 노래 들으면서 그냥 자장가처럼 일어나면 기상나팔 울리고 있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거의 같은 시기에 분들 나오고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대해서는 아는데 얘는 모를 거예요 그러면 두 선수 배터리 맞추는 많았겠네요 많았죠 어떠셨어요 이제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창민이가 등판하면 같이 세이브 거의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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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로 많이 앉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뭔가 아 창민이를 내가 많이 알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확실히 시즌이 끝나고 군입대회 해서 다시 시즌을 시작하기까지 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뭔가 아 투수가 이제 휴식을 갖고 나면 이만큼 살아나는구나 약간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창민이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재밌기도 재밌었고 또 아무래도 1군에서보다는 2군 타자들이 창민이 공을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경기를 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서로 룸메이트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 공은 이렇다 내 던진 스타일의 이런 포즈이기 때문에 또 정웅이가 좀 좀 박식한 친구라서 좀 뭐를 좀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원포인트 같이 좀 예민하게 잘 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또 세이브 포즈로 나가는데 내가 이때쯤 이 공을 던져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또 거기에 내고 그렇게 하면서 잘 맞았어요 되게 마운드에서 점수 안 줬을 거예요 이모조모라고 적혀있을 텐데 일단은 직장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기타가 어디 있어요? 끝나기 전에? 위에 계속 가볼게요 그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규정한 자산 이런 인터뷰 한 번 이거 마음에 드세요? 어 그럼요 지금도 다 회자되잖아요 뭐 최고의 불펜 투수들이 볼 딱 한 팀에 그기에 이제 제가 막내였으니까 쫄따고 했으니까 이게 그때 말하는 거는 제가 그 나이 때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아 그때 선배님들이 형들이 했던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제가 느껴 가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도 경기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말에 가볍게 했던 말의 의미들을 좀 이해를 좀 잘 되는 편이죠 지금은 제가 야구를 시작하기 전에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네 사실인가요? 네 축구 좋아했어요 왜냐면 포항 축구도시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어쩌다가 야구선수 하겠는 거예요?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축구 맨날 하다가 야구 연습하면 팬스 치거든요 진짜 싫었거든요 난 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식 규격에서 못하니까 체육시간을 그 테니스공 멀리 던졌는데 그때 이제 가서 해라 해가지고 아 해야 되는 거구나 싶어서 여기까지 흘러왔죠 네 신기하게도 4학년 때 1년간 미국 LA에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다 네 좋았죠 ABCD 모르고 가서 대화할 정도 돼서 왔죠 지금도 가능했죠? 지금은 안 돼 싶은데 그 잃는 거는 잘 돼요 이게 무슨 발음이 나는지 그런 거는 잘 아는데 세 선수 간 일이는 식으로 프리토킹가 그 정도는 가능한 건가요? 쉬운 거는 되지 않을까요? 반문 넘어 이런 건 되지 않을까요? 머리가 점점 크고 있다 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싶으세요? 아니면 계속 놔두고 싶으세요? 멈티 점점 크고 있어 아직도? 아니 그건 아닌데 그렇죠 뭐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자동차 좋아한다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 이거 궁금하긴 한데 첫 차가 뭐였어요? 첫 차 K5? 아닌데? 벤츠인가? 무슨 보너스로 플렉스 했습니다 첫 차로 첫 차로 나만의 드림카가 있다면? 페라리? 근데 페라리는 못할 것 같아요 엔간이 그 차에 미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돈 많아도 사는 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현실로 보면 그 차 한 대 7억짜리인데 소모품인데 쓰면 쓸수록 값이 떨어지는데 굳이 그런 거에 투자를 하지 않겠죠 제가 뭐 백만장자 뭐 이런 사람 아니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 저는 드라이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 듣는 거 좋아하니까 운전하면서 그렇게 문 다 열어놓고 유유하게 차도 별로 없고 그러면 다시 리셋 내일 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 그날 경기는 그날이고 그 다음날 무조건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 연속성을 안 시켜야 된다 좋은.. 어제 좋다고 내일 좋지는 않아요 어제 안 좋았다고 오늘 또 안 좋으라는 법도 없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날 경기는 그날 경기를 무조건 끝내야 돼요 시력이 좋지 않은 안경을 분실 쓴다는데 시력이 안 좋으신 편이에요? 아니면 지금도 아직 렌즈를 끼우시는 지금 렌즈 깁니다 네 운동할 때는 렌즈 깁니다 어떠세요? 생각해요? 무서워요 자 권정수 숙걸로 넘어갈게요 아 영어나 일본어를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아 이거는 좀 약간 와전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학원은 네 다녀본 적이었고 일본어는 제가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서 그걸 제가 학교를 되게 통학거리가 좀 긴 거리를 계속 다녀가지고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움직이면 기본 어딜 가도 일단 타면 1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좀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똑같은 영화를 한 거의 한 70번 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귀가 트인다고 해야 되나? 귀가 조금 트여갈 쯤에 이제 한양대 진학을 해가지고 전지훈련으로 거의 1년에 한 한 달 반씩 일본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늘었던 것 같고 영어는 영어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이제 야구를 했으니까 끝나고 뭐 영어학원 뭐 수학학원 이런 데 다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영어는 등한시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영어 시간에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고 저한테 뭔가 영어로 물어봤는데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저 영어 읽게 읽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거의 한 서너 시간 넘게 앉아가지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는 수업 수업 들을 때만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그렇게 좀 했던 게 그나마 약간의 베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시즌에 제크 패트릭 선수랑 약간 어떻게 영혼의 단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백업 포수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선수고 패트릭이라는 선수가 야구장 밖에서도 굉장히 친절하고 또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되게 편했고 또 잘 통했고 마지막 이제 공복에 보면 건담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연결돼요 아 근데 건담은 건담도 안 좋아해요? 아니요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이야기가 그 헝곤이 형이랑 오키나와 전지훈련 가가지고 쇼핑센터 간 그 기사로 인해서 나온 것 같은데 밑줄로 지워놨는데 연봉이 낮아서인지 몰라도 돈이 없어서 못 샀다 약간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샀다 따기 보다는 좋아는 하는데요 그걸 또 막상 야 이걸 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 장식을 해야지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기계 같은 거 열어보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컴퓨터도 뚜껑 놔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건담은 아직 시작은 못 해봤네요 좋아한다고 해주셨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어요 별명 중에 권 박사가 있고 녹색창이 있어요 야 근데 이걸 제가 동의한다고 해야 할지 그게 오지랖이 넓은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거나 하면 그 내용을 봤던 내용이면 잘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대로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권 박사요? 그럼요 많이 물어봤어요 고생할 때 어차피 문메이트를 같이 했어요 정웅님도 많이 알고 근데 저만큼 많이 알아요 창민이도 심 박사요 그건 아니고 닥터심 그 스텝 같은 거에 거의 상당히 점수 통한 10.4일 누가 이렇게 자격을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했었을 때 이 표면적인 기록이 나와있는 걸로 반박을 하면 아무 그런 것도 없으니까 욕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댓글에 방어율이 좀 높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인마 뭐 그래 잘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어보고 싶죠 일단 저는 홀드셋 100개 넘게 했고 WAR 일단 10년 10년 동안 5성과랑 들었고 어찌됐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죠 자기가 나보다 얼마나 더 야구를 잘 아냐고 난 전문가니까 야구계 라이언즈TV 참여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저는 일단 본생활하면서 이렇게 멀리서나마 팀 분위기를 같이 느낄 수 있었던 라이언즈TV에 또 직접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기분도 좋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만큼 전약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? 그럴싸아 자 직장인 선수 저는 삼성에 10년 있었으니까 지금 선수로서 삼성이 이걸? 이런 걸? 삼성이 이런 걸 한다고? 다른 데 다 시작할 때 삼성은 없었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되게 신기했어요 아 세상이 변화가고 있구나 뭐 트렌드니 뒤처지면 밀리는 거잖아요 뭐 여튼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나 하면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걸 물어볼 때 좀 낯설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보면 어 우와 그러실래? 하면서 하면 좀 당황스럽고 그럴 것 같아서 같이 불러보자 어 나는 낫대 좀 그런 면이 있었고 나현재TV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또 많이 마주칠 거고 계속 이제 함께하는 프로? 이지 않을까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팬분들께 말씀을 전하자면 프로니까 열심히 또 열심히인데 잘 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를 찍어볼까 하는데 동강하고 사진이 어떻게 될까요? 그 정도까지는 뭐 내가 두 단어 말할게 됐다 됐다 응 이 생각 쓰면서 전화 진짜 나쁜 아이구나 진짜 나쁜 아이구나 진짜 나쁜 아이구나 이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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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신 Solar 고생하셨습니다 핵불호 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